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어요. 보통 탁심으로 많이 가시는데 탁심은 어디 봅시다 16번 앞에 엄청 큰 이민가방을 들고 가는 친구는 저희 탱고 친구로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피를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탁심 시켜 지나쳐서 가야돼. 이스탄분도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대신에 환율은 완전히 지금 흥망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들 체감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게 우리 마지막에 코로나 환자 막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다 카페 레스토랑 영업 중지 시키고 이랬을 때 쇼핑몰은 문 연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상점들은 문을 열었어요. 빨리 일단 정신이 없으니까 집을 찾아갑시다. 빨리 아 집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아 집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불을 못 찾고 있어요. 불을 아 집은 불 좀 켜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스 집 왜 이렇게 커 근데 이분이 지금 에어비앤비를 처음 시작하면서 프로모션을 크게 걸었어요 저희 드디어 첫 번째 게스트라서 메이다원 disciples 위치가 완전히 이스탄 Wagy statt date에 있는데 그 완전히 그 대로변에서는 약간 꺾어서 골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쇼파도 있는 데다가 여기 엄청 큰 작업 안 그래도 해야 되는데 너무 괜찮은데? 냉장고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뭐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가 부엌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거 화장실이구나? 크네요 이것도 부엌이 좀 작아요 여기가 터키는 먹을 게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해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침대 왜 이렇게 많니? 여러분 이 침대 높이가 허리 허리 이거 거의 침대에 기어 올라가야 될 판인데? 집이 맘에 들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지금 오늘 이동을 하느라고 피곤하고요 이제는 좀 뭘 먹어야겠고요 배고파서 뭐 좀 먹으러 나왔어요 뭐 먹지? 고등어 케밥을 하나 먹겠습니다 여기 또 인스티크랄거리가 되게 쇼핑거리인 것 같지만 여기 또 시장이 있네요 이 옆에 바게트빵을 구워줘요 뼈를 아주 안 고치게 바르시네요 아 저렇게 막 뿌려주고요 소금 막 뿌리고요 메몬을 진짜 아낌없이 사주시고 맛있다! 여기는 지금 막 시장통 골목이었거든요 여기가 명동거리고 오는 럭셔리고 럭셔리 여기 나오면 또 갑자기 또 이제 브랜드걸이에요 고등어 케밥이 빵과 고등어를 먹으면 좀 이상할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바게트가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맛있지? 장난질 알지?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아 아이스크림 더 먹어야지 더 좋아 아 사람이 더 많아졌어 지금 10시 됐는데 여기서 뭐 좀 먹을까? 그럼 먹고 있어 오 이렇게 뷔페식으로 막 골라서 먹으면 돼요 과일가게도 이렇게 늦게까지 열려있네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를 좀 되게 신경 쓰더라고 어떻게든 석류주스 25예요 2천원 정도 되는데? 그럼 너무 비싼데? 아 요가가 정말 많이 오셨나 보다 에페스가 여기 맥주 아닌가? 여기 그 입 먹을 때 그 아이가 좋은데? 와 술이 지금 2천원 얼마인 거야? 슈퍼에 샀는데? 동유럽에서는 술이 500원, 800원 이랬거든요? 아 여기 술이 여기 술을 안 먹는 나라라서 그런지 주세를 엄청 매기는 거 같아요 주세를 엄청 많은데? 생선을 먹었으니까 이제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의자가 되게 귀엽네 좀 간단한 걸 먹을 거니까 근데 사람 진짜 많네 맛이 없진 않나봐 아이라 이거 요구르트인데 단맛은 없고 짭짤한 플레인 요구르트 맛있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터키 음식하고 잘 어울리고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땡큐 신경은 했는데? 직접 싸먹는 거야? 근데 양이 되게 많다 싸먹으면 냄새 안 나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날씨가 좀 건조했는지 지금 옆에가 찢어졌거든요 입이 그래서 지금 입을 못 걸리겠어 잘 고수하고 토마토가 들어있거든요? 간이 좀 약해가지고 소금을 뿌리면 좀 냄새가 덜 나고요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런 할라피뇨를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할라피뇨가 엄청 매워요 음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할라피뇨를 살짝 넣고 배가 너무 불러요 배가 너무 불러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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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지금 탱고 친구들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가지고 디저트 먹으러 아마 같이 아웃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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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게 뭐냐면요 요 안에가 말랑말랑한 반죽이 좀 있고 이 가운데 크림이 있고 위에 이제 초콜렛이 덮여있는 맛있네요 그렇게 많이 달잔다 음 맛있네 이거 이게 100년 정도 아웃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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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물 사러 나왔다가 밥 두 끼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이제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고 안녕 자 이스탄불의 새로운 날이 밝았고요 어제 제가 숙소를 보여드렸잖아요 숙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히터가 안 돼가지고 히터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뜨거운 물이 끝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안 고쳐지면 저희는 내일 급하게 숙소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심란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늘 이스탄불이 음식으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터키 음식을 먹어볼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이스탄불 친구 하티즈와 함께 하티즈와 함께 아 이 길도 되게 좋네 이 길도 지금 이스티클라라에서 이렇게 딱 골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여기? 네 안타키아 안타키아 게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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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키아 여기 있는 그쪽 지방의 음식입니다 아 이거 구나페 구나페 구나페도 있어요 안타키아 아 아 이게 바로 김치 김치 맞습니다 김치 이런 보라색 당근을 발효해서 만든 음료가 요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싱거인지 맛이 납니다 이 케밥같이 고기 음식 먹을 때 약간 느끼하면 요거 드시면 좋습니다 뭐 이름은? 다크 다크 요거 70 70 70%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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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70도짜리 술이래요? 그냥 단데? 이건 토마토로 한건데 좀 매콤한 오이김치 맛이 좀 납니다 이거는 가지로 나이스! 이걸 이제 요거 난같이 생긴 빵하고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 음식이랑 같이 드시는 거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턴키스납 턴키스납이 오고 턴키스납이 오고 특별한 턴키스납이 오고 이 음식이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여기는 빵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한 난 같은 걸 줬는데 그래도 Yale Week에 끄 Split 이쁜 pulled the chees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는 제가 터키에서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예요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서 되게 고소하면서 달콤한 맛이에요 이거는 꼭 먹어봐야 돼, 꼭! 푸나페! 젤리처럼 보인다!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겉은 좀 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물컹한 느낌인데 젤리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 입맛에 좀 많이 달아서 쌀감을 먹어야 될까? 호박이는 텍스트로 질감은 젤리? 오, 근데 호박이야 너무 달고 느끼할 때는 쌀감 오늘 많이 생각해볼까? 근데 이미 풀렸어요 커피숍에 가면 터키 커피를 좀 드실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을 먹어야 돼요 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데다 이 목욕탕 의자 같은 데 앉는 거 메라봐 이거 제일 유명한 커피? 제일 유명한 커피? 이 커피가 제일 유명한 커피 진짜 옛날 커피 이게 원래 우리들의 확장했나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아주 tradition Turkish 커피 지금 조금 크리비가 좀 있어요 아, 이미 설탕을 넣었어요? 네, 그냥 먹어봅시다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을 넣었어요 와우, 너무 달아 설탕! 설탕! 이게 커피 초콜릿 네, 맞아요 커피 캔디가 네 음 아, 좋겠어요 이게 에스프레소하고는 다른 맛이에요 그냥 기계에서 먹는 에스프레소 네, 이게 Turkish 에스프레소 음 traditional way there's some copper pots there you put the coffee inside it and water and the boil it together and you put the cup inside the cup Okay Yeah We're doing this Doing this and making a wish Or do you have any question? Like want to learn about your future 이제 우리 오늘 한 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한 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번 점쳐볼까요? 네 정말? 네 조금 더 깊게 뜻돼요. 너무 깊게 뜻돼요. 아,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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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마라ş dondurma의 이름은 마라ş 아이스크림. 마라ş 아이스크림. 마라ş 아이스크림? 마카롱 아이스크림이에요. 네네네네네. 마라ş 아이스크림이에요. 마라시 아이스크림이에요. 마라시 아이스크림이에요. 마라시 아이스크림이에요. 마라시 아이스크림이에요. 마라시 아이스크림이에요. 네네네네네네. 마카롱 아이스크림이에요. 만약에 좋은지 뭐 하지요? 마라 Careful. 많은데, 나나 옛날에 있어요, 노인지도 ama 아이스크림이에요. 뭘 모르겠어요. 기인소는 Mustafa. 핫ストAFAD. 여기가 또 유명한? 네, 맞아요. 정말 유명한, 정말 주식적. 주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 주로 사용하지 않지 않더라고요. 이 사라이 무한lle기지.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뇌, 뇌, 뇌 등을 만들고 이 사라이의 뇌. 뇌가 더 유명한 뇌가 있는. 뇌가 있는 것들. 뇌가 뇌가 있는 곳. 뇌가 있는 곳. 정말 좋은 곳. 뇌가 항상 피스타치오가 있는? 항상 있어요. 다른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피스타치오가 있어요. 피스타치오. 뇌가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차이를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 관광지로 되게 비싸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돈두르마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썰어먹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하죠. 어때요? 음! 바클라바. 저는 피스타치오가 들어가 있는 거 시켰고요. 이게 막 만든 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다고 사가면 한국에서는 맛이 없더라고요. 맛있다. 어때요? 맛있어요? 나이스. 이번에는 월넛 한 번 먹어볼게요. 어메이징. Guess how very much? Alexi It's so good. Good? It's so good? So good? That's all? Nothing else? What is the name of the first thing? Marasch? Mara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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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는 빵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서킷이 오믈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믈렛인데 서킷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치즈를 올리기도 하고 소시지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당연히 음료는 아이란 2년 만에 돌아와서 매네맨을 먹을 수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마치 고향에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된장, 고추, 계란을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희는 오늘 오스만베이 역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 먹으러 왔어요, 고기 이스탄불이 고기 좀 잘 굽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오스만베이에서 가성비 좋고 굉장히 맛있고 아무튼 좋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니다 제가 이스탄불을 네 번째 왔고 그 중에 한 번은 한 달 살기를 했음에도 아직도 신기한 데가 많아요 저 집인가? 스테이크하우스 저 집 같은데? 저기 쓰이잖아, 가사이 두루스, 미트 & 미트 땡큐 못 찾을 뻔했어 여기 고기가 되게 좋아요 와, 이 안에 분위기도 좋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야 녹화하고 있어? 네 녹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스탄불은 오스만베이지만 그리우저고서 우리 잔스탄불은 오스만베이지만 치고 원래 온다고 그랬는데요 티본하다고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국말 아, 한국말? 오케이, 매우 좋아 포털하우스, 티본은 600그라마 스티커러 오케이, 한 포털하우스 어, 오케이 어느 랩? 어느 랩? 제가 3개의 랩 커테베이지만 3개의 랩 커테베이지만 3개의 랩 커테베이지만 블라블라 이즈밀은 풀바디 시라펠, 시라펠 시라펠, 시라펠 주기노인 음,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삼삼 아까 시킨 건가? 응 골고란의 랩 나이스 땡큐 그리고 파티가 들어있어 오케이 이거는 콜렛 이거는 갈비 이거는 아다나 아, 아다나 오케이 자, 양고기를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너무 화나도 안 난다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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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근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근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와아 텐더로인 사이즈가 작아서 더 넣은 텐더로인을 더 넣었어요 오, 오 근데 똑같은 가격이지만 오, 고마워요 반죽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바이사이 음 진짜 맛있다 여러분 여기, 여기에요 여기 오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였지 가격이? 3만원 정도 넘어? 근데 양이 진짜 많네 3만원 한 1,000원 있어요? 진짜 싸나 너무 싸나 고기가 되게 싸고, 와인이 되게 비싸요 너무 맛있다 아, 어떠십니까? 음, 맛있네요 이것은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코레아 코레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빈대떡처럼 생겼는데 가운데에 피스타치오가 들었대요 너무 맛있어 음... 좀 고급진 호떡 맛이네 호떡 맛인데 그 가운데가 피스타치오가 들었잖아요 흑설탕 녹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미쳤어요 아니, 미쳤어 터키시 아이스크림하고 이건 항상 맛있죠 차이도 꼭 같이 드세요 1 2 2 1 2 3 6 2 3